어떤 종목을 셀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의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의원들과 함께하세요. 트라이딩맨 이슈앤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쯤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기 전에 일단은 시황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월요일 장애기도 했고요. 최근에 시장이 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참 시장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다 말겠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코스피 시장이 1% 넘게 상승을 해줬고 코스택 시장도 72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히 지금 오늘 장 참 보기 좋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2,100선 턱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내일 장에서는 2,100선 돌파가 나올 수 있을런지 지금 또 이제 2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썸머릴리는 올 거다라고 늘 강도를 해주셨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썸머릴리가 시작이 된 거 아닌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그 뭐 썸머릴리가 올지 알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게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좀 이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시장의 흐름들은 좋은데 지금 뭐 보면 코스피 장기 바닷권 형성이 마무리가 될까? 뭐 이 얘기 있는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 오전에 리포트에도 이러한 주제로 있어서 좀 나온 그런 리포트도 있어요. 뭐 바닷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있는데 여승재 전문위원님 시장을 이제 바닷권형으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바닷은 뭐 항상 지나봐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지수 영역은 1980포인트 영역이죠. 1984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수 포인트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조정시에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외바닥 반등이죠. 외바닥 반등.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장 오래간만에 월요일 시장이 참 시장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낸 것이 코스피 지수가 5월 29일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5월 29일까지 지속이 되고 있었고 5월 30일 과매도 신호가 없어지는 이 부분을 외국인 수급이 만들어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의 외국인 선물 수급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외국인 선물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매도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했는데 오픈 채팅방 시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 선물 마감한 것보다 더 많이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 이전치하고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을 어떤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고 또 중국 발개위 그리고 상무부에서 나온 소식들 자동차 관련 또 해가지고 부양정책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선물 수급에 자극을 줬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자극을 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좋게 오늘 증시 상승을 좀 이끌어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으로 쏘아올리기는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또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이번 주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15일날 재선을 향한 공식 선언 이런 부분들도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고 또 멕시코가 해소가 되면서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어떤 해석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문제는 해소가 됐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부분은 좀 약해질 가능성도 생긴 거잖아요.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자극을 받았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저는 2108 포인트 선, 2105에서 2108, 90 이 지수 영역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저항에서 적당한 조정 받고 외바닥 반등이 아닌 2중 바닥 내지는 3중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저항 구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종목 장세 지속 전망이지만 또 좋은 매수 가격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항대를 좀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포인트, 팁 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아까 방송 전에 내일도 시장은 안 빠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장기 바닥권을 일단 형성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수급이 안 좋았으면, 안 좋게 마무리됐다면 내일 글로벌 시장의 상승력이 나오면 시초는 떠서 시작하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중국 무역수지 발표 이후로 원래는 금요일까지 조정수급으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시초 시장까지 눌렸었는데 11시에 무역수지가 긍정적으로 발표나면서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생 쪽도 상승수급으로 마무리되었고 현물 장세에서도 매수력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화요일 날 장세까지는 조금 더 상승력이 일단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는 상승력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일에 중요한 게 있죠. CES 아시아라고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5G, 인공지능, 자동차 기술이에요. 그래서 5G랑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카인포테인먼트, 다양한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개별주 장세가 내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서 내일 긍정적인 장세에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수 포인트는 2106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기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장세에. 근데 2106선을 넘어서면 2134선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이 727라인인데 727 근데 727 뚫리면 737라인까지 조금 더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까지는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수급이 그걸 말해주니까. 근데 수요일날은 좀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비가 있느냐. 일단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10시 30분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 그날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까지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걸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 수요일 고비를 잘 넘기면 목요일장 양호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고비가 또 언제 있느냐. 금요일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매출 중국 5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산업생산까지 같이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때도 또 증시가 또 한 번에 출렁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변곡, 금요일날 변곡 신경 쓰시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정까지 좀 짚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분들, 업종, 섹터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도 체감이 좋은 주식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그런 주식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만큼 탄력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았었어요. 거래소 시장이 좀 괜찮았었는데 대체적으로 뭐 최근에 올랐던 그런 종목분들은 보통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반면에 낙폭가 대응 종목분들, 산업재촉 섹터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수는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거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유연하게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